네, 여러분 금요일 순서 3부 순서입니다. 한 주일을 마무리하는 코너인데요. 아주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실 분이 제 앞에 앉아계십니다. 아마 좀, 이거 끝난 거 아니야? 하고 나가시려다가 다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자, 임세은 소장님. 임세은, 문재인 정부 때 전 청와대 부대민이 하셨죠? 지금 어디 소장님이세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있으시잖아요. 민생경제연구소를 초대의 소장이었습니다. 같이 저랑 만들었거든요. 아, 근데 안진걸 소장한테 밀렸어요, 그럼? 아니, 저랑 같이 공동으로 만들었다가 저는 청와대 가면서 공무원이 되는 바람에 안 소장님 단독 체제가 계속 몇 년 동안 유지가 됐어요. 공동체로 바꿔야겠네. 지금 제가 다시 단독으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좀 쉽지는 않습니다. 안진걸 소장님이 안 된다, 안 된다 그러겠네. 절대 안 주시더라고요. 절대 안 줘. 그렇군요. 그래서 어디 소장님인가 했더니 안진걸 시원을 잘 아시는 분이구나. 네, 2018년부터 같이 했었어요. 저는 별로 안 친해요. 아, 그러시구나. 네, 별로 안 친합니다. 분명히 가서 전해주십시오. 저하고 안 친하다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상을 드립니다. 금요일 마지막 코너인데요. 우리 임 소장님이, 임 소장님도 상 많이 받으셨죠? 변호사이시니까. 아니요, 저는 변호사는 아니고. 변호사 아니시고. 그전에는 변호사의 이미지입니다. 저는 금융권 출신으로. 그래요? 그래서 경제연구소 같이 만들었고요. 그럼 학교 다닐 때 상 별로 안 받으셨어요? 상은 많이 받았죠. 단독 선생님한테 혼난 거 아니에요? 너 왜 지각했어? 지각상 뭐. 너 왜? 너 시험 이번에 떨어졌어. 그런지 안 하셨어요? 지각도 가끔 하고. 그래요? 여러 가지로 다 했었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용하인 뉴스 커멘터리에서 이제 우리 임 소장님이 주시는 상. 누가 상을 받을 건지. 그래서 오늘 상을 드립니다. 거론데요. 후는 상 받으면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네. 보통 그렇죠. 뉴스 커멘터리에서 상 받으면 날라갈 텐데 말이죠. 어떤 상인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상. 저희도 준비한 또 브릿지가 있으니까요. 첫 번째 상. 누군지. 제가 봤을 때 이 사람 무슨 어디 구청장이라고 그러는데요. 어떤 사람인지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소개해 주십시오. 상을 이번에 드리겠습니다. 첫 주인공은 바로 마포구청장인 박강수 구청장입니다. 며칠 전이었죠. 115년 만에 사상 최악의 물난리가 서울에 집중호우로 났었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비가 많이 오고 있는 와중에도 불구하고 한 식당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먹방이다 하면서 이렇게 비 온 날엔 이런 거 먹어야 된다라는 SNS를 올리면서 국민 밉상이 됐습니다. 내가 호만만은 못하겠는데 이 사람이 진짜 뭐예요? 도대체 정체가 뭐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이번에 바뀐 구청장이에요. 아마 국민의힘 출신의 구청장인 걸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보통은 저희가 비도 오고 하면 막걸리에 전 한 장 먹고 하는 거는 또 이제 국민의 좀 약간 일상과 휴식이기도 한데 이 시기와 방법이 아주 잘못됐죠. 왜냐 이때는 지금 집중호우가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로도 이 시간에 서울에 어마무시한 집중호우가 났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마포구가 어느 곳이냐 하면 한강과 접견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언제든지 침수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제가 거기 살아요. 아 그러시구나. 제가 이거 선택한 거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마포구민의회 한 상황으로서 이 사람 구청장 맞아? 이 사람 뭐하는 사람이야 도대체. 이만큼도 이해가 안 가요. 방송이니까 우리가 좀 클라스 있게 얘기를 하니까 험한 말을 안 하겠습니다만 임선생 보시기는 어때요? 저도 어떤 사람이에요 도대체? 정체가 뭐예요 정체가? 정체가 눈치가 없는 사람인 거죠. 눈치도 없고 부정에 대한 철학도 없고 아니 인식이 잘못된 사람 아니에요? 전혀 인지가 인지한 감으로 인지하는 능력이 문제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은? 구청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고 내가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예 무지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아 그래요? 결이 같아요. 결이 같아요? 네. 같은 당이니까. 같은 당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비가 많이 오는데도 그걸 뻔히 보고 보고도 분명히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제 퇴근을 또 하셔가지고 주변 갔죠. 그래서 내가 지나오다 보니까 우리 동네 아파트에도 물이 많이 차 있더라라는 막말을 하시면서 결국은 돌아가시지도 않고 댁으로 가셨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약속이 있으셨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떤 일상의 사생활의 약속보다 이 구민의 안전을 더 뒷걸음 뒤로 생각하는지 아니 마포구가 저지대가 있거든 망원동이나 이런 쪽을 그럼요.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데 자기는 가서 이걸 먹방에 올려? 내가 맛있는 거 먹고 있다고? 그렇죠. 이야 구청장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야 그냥 구청장이 마포구민들을 지배하는 사람인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요. 아주. 그냥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전혀 철학도 없고 구민에 대한 사랑, 존중이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구민으로서 얘기해야지. 내려와야지 이게 말이 돼요 도대체. 걱정해서 비상사항 되게 해야지 말이야.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 이후에 한 해명이 더 웃겼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도대체? 이게 저희는 다 아주 이해십이 많지 않습니까? 다 이해해서 그래 실수로 올렸다고 칩시다. 이거 하고 부랴부랴 구청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올렸다고 SNS에서도 여러 비판과 비난이니까 당신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냐? 그렇게 얘기해요? 네. 그리고 또 술은 안 먹었다. 밥만 먹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후의 태도에 대해서 더 많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진짜 내가 진짜 나 나쁜 고민을 하는 사람으로서 진짜. 안 찍으셨죠? 어떤 사람들도 몰라요. 그냥 됐더라고 어떻게. 지방선거에서 그냥 어떻게 됐어.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도 많이 찍었어요. 그런데 다시상에 주민 소환제가 있거든요. 기원하고 달린 지방자치단 찍었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끝나고 나서도 문재인 대통령 좋아하느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것도 인지하지 못하고 사과는 안 하고 말이죠. 맞습니다. 그럼 칭찬하면 윤석열 대통령 좋아합니까? 라고 물어볼 거예요. 아니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국민적인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때 또 사망사고까지 일어났는데. 흥분되네 나 진짜. 우리 집에 마포구 쪽에서 가까워요. 1인 시인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1인 시인은 이것에 얘기하면 되지 뭐. 이 방송을 보신 마포구민들. 진짜 같은 마포구민으로서 진짜 이러한 마포구청장을 놔둬야 되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맞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대조적으로. 이 박강수 구청장과 대조적으로 다른 구의 구청장의 미담 사례가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제대로 한 사람이 있어요? 네. 성동구의 정원호 구청장인데요. 이분은 삼성구청장이고 사실 6.1 지방선거에 민주당이 좀 어려운 선거였죠. 구도상. 그런데도 성동구라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보수성이 있는 지역에서도 당선이 되신 분인데 이분이 구정을 잘한다고 소문이 많이 나서 이번에 당선이 됐었는데 여전히 이번에 집중호우 때도 그 역량을 발휘를 한 모습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번에? 진두지휘에서 현장 가서 얼른 찾건 처리하고 지시하고 빠르게 대처하는 모습이 밝혀지면서 양 구청장에게 대비되는 모습이 또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좀 낫군요. 그래도 굳이 고르면 훨씬 낫죠. 이런 일 처리를 보면 제가 낫다고 또 방송이라 말은 못하겠지만 마음속으로는 막 하고 싶습니다만 이런 사례들은. 유룡범 인천시장 이번에 이 사람은 휴가를 갔대요? 뭐예요 또? 네. 정신없다 진짜. 이거 좀 리스트 좀 탁. 도시홍수 때 폭우 내려졌을 때 각 지방자치센터들이 뭘 했는지 그 시간에 어디 있었는지 좀 이거 조사 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 휴가를 우리 국민의 워라벨 그래도 휴가 때이긴 합니다만 워라벨로 이거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 가지 마라. 근데 이거는 일반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지자체 장은 그 지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무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께서 표를 주신 거고 그래서 세금을 받아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가 폭우가 온다는 거는 오늘 갑자기 태풍처럼 팍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상의 과학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집중호우가 내린다고 이미 한 일주일 전부터 예측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은 가고 있었던 휴가도 취소해야 될 마당에 와야지 돌아와야지. 네. 돌아와야죠. 근데 이미 이제 폭우가 올 수도 있다는 걸 알고도 갔다. 누가 그랬어요? 유정복 인천시장. 이야 진짜. 문제가 많은 거죠. 인천시민 이거 방송도는 인천시민들 잘 새겨 들으십시오. 폭우가 온다. 위험하다라는 예보가 있는데도 휴가를 갔다. 어디로 갔대요? 휴가를. 휴가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외국으로 간 건 아니고요? 네. 그건 아니니까 이제 심각하니까 얼른 돌아오기는 했습니다. 돌아왔어요? 네. 돌아는 왔습니다만. 그래도 지자체장이라 하면 그런 것을 지금 폭우가 항상 8월 초 이때 주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청와대 근무했을 때 보면은 휴가 가려고 하면 꼭 폭풍이 오고 홍수가 나서 취소를 막 여러 번 했던 기억도 있었습니다. 다시 들어왔잖아요. 문 대통령이 휴가를 5년 동안 딱 한 번 이틀 가셨습니다. 항상. 정상이죠. 누구 덕분에 다 밥 먹는데. 국민이 위험한데. 누구 덕분에 밥 먹는데 자기 밥 먹는 거 사진을 올려? 참나 진짜.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맛있게 드세요. 기본 자질이 안 된 사람이에요. 박강수 이름하여. 이번에 이름 명확하게 기억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알았어요. 박강수 참 유명인이 됐네요. 스타 구청장이 또 한 번. 제가 한 번 봤는데. 청거 때인가? 이렇게 저희 우리 친구들하고 동네에서 밥 먹는데. 누가 들어오더라고. 혼자 안 들어와. 누가 또 옆에서 싹 모시고 들어오더라고. 악술 청하잖아. 저도 유권자니까. 아 거만하더라고. 다 그래갖고. 아. 그래서 안 쳐다봤어. 그래갖고. 네. 그리고 이렇게 주민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대하는 태도가. 그때부터 거만했죠. 이런 구정에서도 벌써. 그때부터 거만했죠. 그러니까 자기 밥 먹는 거 올리지. 그렇죠. 너희들은 고생해라. 너희들은 물차도 상관없다. 전혀 상관없다. 망원동 쪽에도 반지하가 있어요. 이쪽에 망원 이동인가 있어요. 저지대도 많고. 네. 심각합니다. 아니 마법구청을 갖고 나오셔서 상을 드려왔고. 먹방립상입니다. 먹방립상. 상 주시는 게 아니네. 벌 주시는. 벌 주시는. 아주 흥분해가지고. 두 번째 상 알아볼까요? 네. 두 번째 수상자도. 아니 괜찮다. 이 사람도 해야 되나. 두 번째 수상자. 여러분 이 기회에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구나. 그런 아신 분입니다. 수상자. 알아봅니다. 두 번째 수상자. 마포구청장 포국 속의 먹방은 사실 세발에 피웠던 것 같습니다. 김성원 의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됐는데요. 그래요? 유유상정 아니에요? 비슷하신데 좀 더 심했습니다. 더 심했어요? 김성원? 개인적으로는 감정적으로 이분한테 더 마음이 상했는데. 아 유 소장님이 되게 평소에 싫어했던 사람이구나. 이분은 잘 몰랐어요. 이번에 알았어요. 저도. 국민의힘이 수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수해 현장 찾은 자리에서 김성원 의원이 그때는 비가 그치고 날이 개었던 상태였는데요. 비가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좀 잘 나오게. 라는 말이 카메라에 찍히면서 많은 원성을 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께는 망언의 끝판왕의 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그 다음에 언론인들이 쫓아다녔을 거예요. 너 이거 잘했니 못했니 그러니까. 사과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네. 잘 좀 봐주세요. 그랬더니 기자들한테. 대통령도 언론 도와주세요. 언론한테 잘 좀 봐주세요. 잘 봐주고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그러면 잘 봐주는 모양이죠. 언론에서. 뭐 그것도 이제. 청와대에 계실 때 기자들 밥 사주고 그러면 청와대 보도 잘해줘요? 아니 그거는 뭐 보도를 잘해준다기보다는 제 말에 이제 오해가 없게 쯤 제가 잘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 들어주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잘 알아봐. 고캐가 없게. 밥 사주고 술 사주면 언론에서 잘 보도해. 그렇게 했으니까 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잘 봐달라고 그랬더니. 뭐 일부 기자들한테는 그랬을지는 모르지만. 뭐 제가 겪은 기자분들은 아무리 제가 밥 사주고 같이 술 먹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본인이 잘하셔야죠. 이렇게 잘못을 명백하게 하고 카메라에 찍힌 것들을 기자들한테 잘 봐달라고 한다고 하는 것 자체도. 이건 언론에 대해서도 굉장히 무시하는 처사다. 본인이 봐달라고 하면 언론이 이걸 보고 넘어가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소장님이 김성원이라는 사람 잘 몰랐는데. 또 이제 취재를 하셨네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뭘 했던 사람인지. 과거가 아주 심각한 사람이네요. 그래서 이분이 한때는 비대위가 2018년에 비대위원장으로도 한 번 추대가 될 뻔 했었습니다. 그당은 안 되고. 이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랬었다고 하더라고요. 국민의힘이. 그런데 워낙 저는 이해가 되는 게 국민의힘 쪽에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좀 무난한 사람으로 평가가 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이었답니다. 네 음주운전도. 이 무난한 사람이에요? 소장님. 이 국민의힘 기준에서는 음주운전 하실 분들은 너무 많아서. 다 음주운전 다 해? 그 정도는 좀 많이 갖고 계신 걸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또 얼마 전 몇 년 전에는 또 비서가 음주를 했었어요. 이 사람 비서가요? 그런데 그 수행비서가 음주운전해서 사고가 났는데 본인이 뒷자리를 타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본인은 운전은 안 했지만 같이 동행한 운전자가 운전하면 그건 방조죄입니다. 하지 말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또 묵인하고 게다가 사고까지 난 사태. 그런데 본인이 국회의원이면 오히려 더 조심하셨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이분이 지역이 동두천, 연천, 이른바 경기 북부에 있는 그런 지역인데 아버지 때부터 아버지가 동두천 시의회 의장이신가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대로 정치를 쭉 했던 이른바 그 동네에 약간 동두천의 왕은 나야 뭐 약간 이런 금수처 출신이고 금수죠. 네. 정치로 이어져 가업을 이어가고 계신 분들. 주민들 고통에 대해서 잘 공감을 못하지.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으면 안 되지만 그 동네에서는 이분이 입김이 좀 세다. 아버지부터 대대로 내려줘 온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국민 유지들하고 향토 세력들, 토구 세력들하고 친하겠지 뭐. 그걸로 해서 귀염뼈지 달았겠지. 안 봐도 뻔해. 네. 저는 이번 수혜 현장에서 또 이게 지금 이게 참 순수하지 못했다고 느껴지는 게 봉사하러 가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애초에 보도자료도 그렇게 대대적으로 뿌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국민의힘? 네. 지금 이걸 수혜회를 간다고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딱 뿌렸고 그렇기 때문에 취재진들이 많이 갔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촬영이 이루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카메라가 있는데 뭐 있어서 했는지 있는지 모르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속마음이 드러난 거죠. 그림이 비가 막 오는 데서 막 고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도로 갔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왔고 저는 그 주변에 있었던 옆에 권성동 의원도 계시던데 이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도 전혀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같은 사람들이야. 네. 만약에 누가 옆에서. 권성동 의원은 웃었잖아요. 한 바퀴 폈잖아요. 그냥 거기 가서 수혜 현장에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 보니까 웃기나 봐. 맞아요. 그렇게 그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이 모든 사람이 갔다는 게 명백하게 증명된 사진 한 장과 영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아 뻔뻔한 낯짝상입니다. 보랏불이 상기님이. 저는 이분께는 망원의 끝판왕상보다 그냥 치명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치명상? 김성원. 네. 상중의 상 치명상. 그만둬라. 상중의 상 치명상. 치명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집들 정신 차리세요. 경기도 연천. 호랑이 음주운전 또 나왔니. 아이고 이종구님. 최수정님. 물러가야 되죠. 달고나님. 문동땡은 평화로웠죠. 소나무처럼님. 솔직히 비가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넣을게. 하여튼. 이게 할 수 있는 얘기야. 도대체. 진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정말. 지는 그러니까 하여튼 그걸 계기로 기화로 해서 지 이름이나 봉사하는 거 보여준다. 이거 생각에는 없는 거지. 네. 맞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이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주호영 이번에 비상대책위원회로 선임이 되시는 분이 이 부분에 얘기하니까 원래 김성원 의원이 워낙 장난기가 많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난스럽게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또 언론인분들도 카메라 꺼주고 당신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에 뭐 문제 되는 거 없을 줄 알아요? 라는 이야기까지 했던 것이 또 다른 또 논란이 됐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치명상 해로 하셨죠. 네. 치명상. 저는 치명상 제곱상입니다. 세 번째 주인공 만나볼까요? 좀 잘한 사람 좀 상 주시면 안 돼요? 좀 찾고 싶습니다. 아니 임 소장님 학교 다닐 때 상 못 받으신 모양이야. 그러니까요. 여기서 딱 드러나네요. 들어봐. 청소도 열심히 하고 좀 그러시지 그랬어요. 세 번째 상도 이제 우리 임 소장님의 상은 상인데 정신 차려라. 너 도대체 뭐니? 네 정체가 뭐야? 그런 상인 것 같아요. 마지막 상의 주인공 이번에 또 원래 이준석 대표하고 친했는데 나 안 친해. 누군지 아시겠죠? 네.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준석 패싱 되니까 바이바이. 한번 임 소장님한테 갔어 다시. 네. 이분께는 이제 호랑이 새끼상이 돌아왔는데요. 호랑이 새끼상. 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 말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분이 이른바 나는 국대다라는 대변인 토론 배틀을 통해서 이준석 대표 시절을 만든 거죠. 거기서 1등을 해서 민간인인데 당의 대변인이 된 박민영 대변인입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본인이 만들었던 그런 체제 안에서 대변인으로 성장에서 방송에도 나와서 이른바 쓴소리도 하고 이준석 대표 편을 들었는데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보면 이른바 약간 팽 당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거리를 오히려 두고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로 빠르게 이동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호랑이 새끼라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이분이 근데 또 저 뭐야. 일배 얘기가 있던데. 네. 그러니까 이분이. 뭐예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전적은 딱히 뭘 못 찾아봤는데요. 가족 아이디를 지가 했다고. 그거는 솔직히 저는 그 말은 믿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쨌든 방송에서도 이제 저희 민주당의 의원과 설전을 벌이기도 하고 때로는 초기에는 윤석열 대통령께 쓴소리도 하면서 내가 알던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면서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죠. 이제 비대위 체제로도 전환이 되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에서의 뭔가 코리온이 마음이 뒤바뀐 것 같아요. 네. 저도 방송을 하다 보면 국민의힘의 패널과 또 이제 이준석 대표의 체제에서 뽑혔던 대변인들을 종종 만나고 끝나고 커피 한 잔도 하기도 합니다. 뭐 다른 당이긴 하지만. 정보를 캐내야 되니까. 뭐 그러기도 하고 각자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뭐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점도 토로하고. 왜냐하면 또 세대가 비슷한 세대가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들. 이 사람하고도 차 한잔 했었어요? 아니요. 이분과는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요? 다행히. 다행히 만난 적이 없는데. 그러면 이제 이준석 아니 국민의힘에 있는 젊은 패널들 또 대변인들도 약간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의 그런 채용에 대해서 좀 불만이 그동안 좀 많이 있었더라고요. 많이 있었겠지. 왜? 자기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팍팍 들어가니까. 네. 어느 라인 타고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본인들도. 열심히 성공운동인데 나는 못 들어가고 말이야. 네. 그런 몇몇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방송 나와서도 엄청나게 쉴드를 치기도 하고 민주당에 있는 패널과도 싸우기도 하고 수행도 하고 했던 분들이 결국은 대통령실에는 모르는 누구의 법사 친구. 여사의 아는 사람. 코바나 콘텐츠 직원. 이런 분들이 줄줄이 들어가다 보니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도 여러 가지 허탈한 면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대통령실에 뭐로 갔어요? 청년대변인으로 발탁을 했다라는 것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 양산사서에 가서 욕소라고 했던 안진걸. 안진걸 아니에요. 안진걸 아니에요? 안진걸은 그런 사람을 배격하는 사람입니다. 누구였죠? 안종권. 안종권인가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방송을 2시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정신이 오락가락해가지고 말이죠. 안진걸 소장한테 맛있는 밥 한 번 사오고 있네. 그 누나도 있었잖아요. 네, 그 누나가 아마 홍보실에 무슨 행정요원으로 있었던 것 같고. 쫓겨놨고. 그리고 또 하여튼 이 극우 유튜브들 뭐 해갖고 또 누구 한 사람 더 들어가 있을까요? 네, 저도 또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니, 아니. 제 기억에도. 기억에? 저는 3구초를 해도 안 갑니다. 참고로. 그리고 또 누구죠? 이 사람 박민영이라는 사람도 결국은 이제 뭡니까? 또 일배 출신 아니냐라는 지금 막 정황들이 나오는데. 완전히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실은 극우들의 잔치네. 이거 완전히 극우 출신들의 마당이야 완전히. 네, 저도 예전에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어쨌든 저도 문재인 정부에 있었고 검찰총장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칼을 들이대면서 약간 배신의 정치를 보여주셨었는데. 아, 그렇지. 검찰총장을 신겨놨더니 배신 때리고 등에 칼 꽂은 거지. 네, 근데 저는 그때만 해도 이렇게 극우 성향일 거라고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설마. 그냥 본인이 뭐 그동안에 핍박받은 게 스스로 있었나 보다라고 정도만 생각했었지. 극우까지는 몰랐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정말 그런 성향이 있었고. 그렇게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취향이 있다라는 거를 저는 이번에 이런 대통령실의 이런 채용들을 보면서 좀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채트망의 세파라 님이 안정권이라고 얘기하셨죠. 안정권. 안정권. 아, 이름이 저요. 잠깐만요. 네, 저는 안정권이라고 그러는데 안정권입니다. 딱 얘기해 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저보고 힘내라고 그러네요. 청주 차리고. 아침도 아직 못 먹어갖고 제가. 아침에 좀 비몽사몽하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박민영은 일배라고 김종환 님이 얘기하시네요. 고마사랑님 일배같이 생겼다 그러면. 이글라라 님, 박민영이 일배 맞다는 얘기인 서동진 님. 천공이 관상은 못 보는 인간 같은데. 안정권이에요. 에휴 님도 안정권이에요. 유용한 앵커님 제대로, 유용한 교수님 제대로 아세요. 저는 갑자기 에휴 님이 안정권 소장님 아니라고. 이거 방송 보시고 계실 텐데 안정권 소장님 지금. 그래서 제가 맛있는 밥 갈게요. 철커놈 밥장님. 그래서 교수님 지금 좋은 얘기를 짙은 방에 올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 박민영 대변인의 이러한 대통령실의 결정에 대해서 이주석 대표랑 상의했냐는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연락 안 한다. 서로 안 한다. 나는 그 사람이 뭐 하고 다니는지 모르고 나한테 알려주지도 않아서 솔직히 서운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소장님께서 정하신 상. 상이 아닌 상이니 하여튼 뭐 정신 차려라 상. 그만둬라 상. 이제 관도상이죠. 결국은. 첫 번째가 박강수. 이름 외워버렸습니다. 박강수 구청장. 상 주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박강수라는 인물. 마포구청장. 비가 오고 주민들은 수해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자기 밥 먹는 거를 제스엔에스 올리고. 그걸 뭐라 그러니까 너 민재인 지지자 아니야? 당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 그다음에 두 번째가. 김성원 의원. 김성원 의원. 너 뭐 얘기할 필요가 없고. 이 사람은 지역구가 동두천이라고 그러죠? 네. 동두천, 연천 이쪽이라고 합니다. 아버님도 잘 사신 분이었고. 쭉 그냥 대대로 정치하셨던 분들. 하여튼 뭐 금수조 출신이신 것 같은데. 이분은 하여튼 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니까. 세 번째로는 이준석과 잘 지내다가 이준석 팽당하니까 그만두고 윤석열 대통령실로 간. 박민영 대변인. 배신자예요? 배신자 아니에요? 이 사람은 배신자 상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거기서 그 나무를 해서 그 맛 가는 거지. 뭐 배신자는. 결이 비슷한 분들끼리 가신 거죠. 그러나 하여튼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일배 활동을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자기는 아니라고 부정하지만. 그런 사람이 지금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에 갔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계속 있었다. 균형적인 국정운영은 기대하기 힘들다. 뭐 하여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인데요. 이렇게 우리 소장님 처음 나와주셔서 상 주시느라고 힘드셨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다음에는 좀 하나. 네 좋은 거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유용한 뉴스 커멘터리 어떻게 보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많은 분들이 채팅방에 와셔서 글도 올려주시고요. 또 많은 분들이 오늘 금요일 오전인데 시청해 주셔서 저희들이 아주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오셔서 채팅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면 저희들 힘이 나고요. 저희 스태프들 더 열심히 해서 주말에 또 준비해서 좀 쉬고요. 저희들 다음 주 광복절 날은 저희가 좀 쉬겠습니다. 여러분 화요일 날 공휴일이니까요. 화요일 날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임 소장님 안녕히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들 물러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